아니 이게 누구야? 여러분 지금 샤이니 액션 챔피언 보고 계십니다 티비 티비는 티비 아닙니다 샤이니티비 빅뱅티비 아닙니다 샤이니티비 샤이니티비? 아니죠 샤이니티비 다시 돌아왔습니다 샤이니티비 넷키스 엠버 엠버 엠버야 나 종현인데? 종현 샤이니 종현입니다 종현 인사해요 샤이니티비 안녕하세요 에펙스 엠버입니다 안녕 다시 돌아왔어요 샤이니티비 그만 좀 돌아와라 하루에 몇 호일을 하는거에요? 이번주 3위 나랑노입니다 이번주 1위 아이유 우영신 썸머타임 통 Faith 정답 상담사 소필스 엠버 다음주에는 소필스 엠버 에펙스 엠버 저희는 저희는 소필스 엠버 정답 오늘의 축하